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지난 8월 1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요식업협회는 sns를 통해서 향후 우한의 음식점에서는 n-1 방식의 운영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10사람이 오면 1인분 적은 9인분만 주문을 받는 방식이라고 하고 요리도 절반 분량만 주문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음식은 싸갈 수 있게 하는 등 음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이 음식물을 낭비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 또는 교시 이것을 한 다음이죠. 이어서 8월 13일에 전인대회에서는 음식 낭비를 없애기 위한 입법활동에 들어간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전을 연상하게 하는 빠른 동작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서 8월 20일에는 공안부에서 음식 낭비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검거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날인 8월 21일에는 중국 마사회에서 말들을 먹일 양초 이것을 전략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는 그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말 재빠른 후속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신속한 조치들이 왜 갑자기 출연을 했으며 더군다나 얼핏 관련이 없어 보이는 조직들이 이렇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연이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의 지도부에게 있어서 이렇게도 중국 사람들이 식사량이 많고 낭비되는 음식이 많은 것이 큰 문제인 것일까요? 아무튼 통상적인 일로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미디어들은 대체로 이 사건을 앞으로 닥쳐올 중국의 식량위기 이것들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이런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식량위기가 온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번 중국 장강의 홍수가 식량 문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식량 감산 규모는 약 11%에서 최악의 경우 16%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럴 경우 중국은 세계 기아 지수상으로는 아마도 보통의 상태, 경우에 따라 심각 상태의 초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홍수가 장강에서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황하 유역 또한 홍수가 일어났고 여기에 다시 몇 차례의 태풍이 들이닥쳤죠.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가 계속된다면 중국의 식량 생산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키피아에서 2020년 중국 남방 홍수를 입력을 해보면 지난번과는 달리 지역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해 지역은 윈란, 궤조, 스촌, 종칭, 후베이, 후난, 짱시, 안훼이, 짱수, 저장, 후젠, 광시, 광동, 허난, 산둥, 켄진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홍수의 피해 정도를 좀 알아봐야겠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2003년도에 허난에서 발생했던 대홍수 데이터를 참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관련이 있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반영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의 언론 보도는 왼쪽이 중국 정부가 금년도에 곡물을 수매함에 있어서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현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도에서는 금년도 중국의 농사가 풍년이고 역사상 최대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서로 어긋나 보이는 보도를 나름 소화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농사가 역사상 최대의 풍년이 들었으나 국가는 수곡을 적게 했다. 또는 풍년이 들은 곡물과 수곡을 한 곡물이 서로 다르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금년처럼 자연재해가 많은 상황에서 역사상 최고의 풍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무슨 곡물이든지 간에 믿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보도 중에서 중국 정부가 금년에 곡물을 매입한 량을 기준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곡량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 것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작년 수곡량과 비교를 해볼 때 허베이성이 20%가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장수성은 얼마 안 됩니다. 1%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번 홍수 피해가 큰 안회의의 경우는 27%가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산동 지역도 7.6% 감소를 했고요. 황하 지역의 곡창지대이면서 홍수 피해가 컸던 허난성이 37%가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힘을 다해 지켜준 호베이의 경우는 5% 넘는 정도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쪽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니터링했던 홍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2017년도 중국 전국의 농산물 생산량 데이터에 가중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중국 전국적으로 16%의 식량 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분석과 동일하게 2019년도 기아지수 6.5%에 26%를 합쳐보면 22.5%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중국의 식량 상태는 확실하게 심각 상태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금년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당연히 중국의 식량 생산에는 큰 차질이 일어날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그대로 놔둔다면 중국의 식량 수급 상태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작년 대비해서 쌀 같은 경우 기존의 전략 비축 물량을 작년 대비 5배 이상 규모로 시중에 풀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 금년도에 이미 5천만 매트릭 톤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이렇게 식량을 보충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식량 대난이 올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노무라는 이번 홍수로 인한 쌀 생산량의 감소를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무라의 분석이 꼭 맞는다는 법은 없지만 재계산보다 훨씬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번 홍수가 중국의 식량 위기를 가져올 정도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음식 낭비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여러 미디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식량 위기에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홍수가 오고 자연재해가 심하고 사람들이 식량 생산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이 분위기가 현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난 2, 3주간 많은 사람들이 소위 베이다이허 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회의가 일찍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말도 나오고 상당히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상무위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나타나면서 적어도 이제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났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났는가 여부를 둘러싸고도 말이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베이다이허 회의의 내용, 결과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정샤오농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계속 보장받고 장기 집권을 도모할 것이라고 그런 추정을 한 반면에 공산당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의 하야를 요구했고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이제 전망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근거는 시진핑 주석의 호칭에 있어서 군사위원회 주석이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을 하지 않았다던가,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죠. 과연 그런가요? 저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약화됐다는 그런 추정에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호칭이 문제라면 최근 여러 보도에서 군사위원회 주석 등을 포함해서 모든 호칭을 다 불러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단체 몇 개의 보도 내용에서 한두 개의 호칭이 빠졌을 때 물론 외부로 전해지는 정보가 극히 적은 중국 공산당의 특성상 야 이거 시진핑 주석의 권력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 정도이지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의 대립설, 이 대립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찬찬히 살펴보면 고개가 좀 갸웃거려집니다. 시진핑 주석의 최근 조스라는 공산당 잡지에서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강조를 하고 국유화 경제, 공유화 경제의 가치를 강조한 것. 이것을 이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이 전통적인 마오이즘으로 회귀를 하는 소위 네오 마오이즘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리커창 총리의 여러 시장 친화적인 발언,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업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발언, 이것을 마오이즘에 반발하는, 반대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에 권력 갈등이 있거나 이해관계의 불일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국가 권력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 아닐까요? 목전의 중국의 최대 위협은 미국과의 갈등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분리는 자칫하면 중국 경제가 서방세계 전체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타이완, 홍콩같이 중국적 시각에 있어서는 주권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이고, 덩샤오팅 이론에 따른 시장 경제 기반의 사회주의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전제정치에 대한 반대는 적어도 중국 공산당 수뇌부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부 미디어들이 얼핏 갈등 그리고 모순으로 생각하는 것은 리커창 총리는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계획 경제 또는 국가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미국과 경제적으로 격리되어 가면서 앞으로 내핏 경제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죠.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는 소위 내순환경제를 알리는 요허부총리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국 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국가 전략 사업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로 국영기업의 몫이 될 수밖에 없죠. 덩샤오픽 이론이라는 것이 결국 계획 경제라는 기제를 시장 경제라는 기제로 대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주석 그룹이 원하는 것이 이 시장 경제 기제를 없애고 계획 경제로 돌아가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민간 기업이 권력과 결탁해서 중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것은 시진핑 그룹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견제해야 되는 대상인 것이죠. 시진핑 주석 그룹은 공유제 경제, 국유제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글을 읽어보면 사유 경제와 서로 보완해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시장 경제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현재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너무 크니 공유제 경제 요소, 국유화 경제 요소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니커창 총리의 경우 자주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도 몇 차례 시진핑 주석과는 시각을 달리하는 니커창 총리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커창 총리가 무슨 반독재 민주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니커창 총리는 분명히 중국 공산당 서열 2위, 그리고 중국 정부의 총책임자인 총리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단지 정책의 집행 과정이 있어서 자신이 맡은 임무와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방점을 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는 달리 민간경제의 방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발언 내용의 간격이 존재할 뿐이라고 봅니다. 이번 베이다야 회의에서 후계자가 따로 결정되지 않았죠. 그리고 14차 5개년 계획도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이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다음 5년도도 시진핑 리커창 체계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번 베이다야 회의에서 경달한 토론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시진핑 주석 체계로 다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죠. 시진핑 주석은 아마도 음식 낭비라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쉬운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에 도래할 내순환경제체계, 넵핍경제체계, 그리고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중국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계속해서 위대한 조국, 위대한 중국 이러한 내용의 선전을 지속적으로 중국 국민들에게 해왔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도래하는 어려운 시기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잘못이 아니고 미국으로 인한 것이고 이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따라서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된다. 이 이론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단계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한 선전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판단이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확실해지겠죠. 다른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